2월 사보를 펼치는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두근거렸습니다. 이 팀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저희 팀이 소개되었기 때문인데요. 코오롱 글로벌 R&B팀의 생생한 업무 현장을 제가 직접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저희 코오롱 글로벌 R&B팀은 세계적인 명차 롤스로이스와 덴마크 명품 홈엔터테인먼트 브랜드인 뱅앤올룹슨의 국내 유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.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에게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노력은 세계 최초로 국내 롤스로이스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, 한국형 무상지원 옵션을 약속받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.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과 끈기가 함께한다면 우리 팀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저희 코오롱 글로벌 R&B팀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목표 필다라는 2015년을 만들겠습니다.